약간 뮤직비디오 같은데요, 첫 장면. 우와, 비주얼. 뭔가 되게 바빠요. 그지예요? 아니, 의상이. 아니, 그지냐고요. 야, 누가 그게 있을래? 비싸야지. 공 어디 있어? 하하하, 저거 뭐야. 선배님, 선배님. 아, 정혜 뭐야. 조심하여. 이런데 있으면 다쳐. 아니, 저게 무슨 미스터렉션이야. 코미드지. 아, 숨을 거야 싶어. 쟤는 항상 왜 저 자리에 앉아있냐. 찾기 쉽게.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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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왜 그래?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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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빈혈인가 봐요.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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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미치겠다, 나 진짜. 하... 지금 든 거예요? 아, 땀 봤다. 가슴 연기. 아, 야...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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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배. 그... 선배한테는 늘... 그럴 때의 향기가 나요. 뭐야.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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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... 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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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